벽 제휴소 안녕하세요 자라내어중으로 공간을 즐기기 바랍니다. 그것이 맞았어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니 저기 동물농장팀인데 여기 뭐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? 여기 강아지 새끼가 있어요. 강아지 새끼가 있어요? 네. 여기.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세 마리. 아니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오는데 여기서 뭐 꿍꿍 소리도 나고 뭐가 꼬물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거기서 새끼가 나오더라고요. 진짜 교육을 잘 시킨 거지 지금도 막 짓거나 하지 않거든요. 잘. 이렇게 클 때까지 몰랐다는 게 더 놀랐죠 사실은. 엄마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죠. 엄마는 자주 와요? 전맥일 때 와요. 전맥일 때 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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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새하얀 강아지로만 5마리를 낳았어요.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.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. 이건 엄마, 새끼 엄마, 새끼 낳고 힘들었을까 봐 보기 좀 주려고 갖고 왔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많이 보고, 많이 보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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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아이를 여기다 놓고 어미가 들어오기를 유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아이를 여기다 놓고 어미가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잡혔어요? 네 잡혔어요. 어머니 잡혔어요. 잡혔어요. 올라오세요. 너무 귀여워. 처음 보네 가까이서.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좋네요. 잘 키웠네요. 엄마는 특별한 이상 없었습니다. 혈액 검사상에서 다 깨끗해요. 다른 좋은 분들한테 분양되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임시 보호를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쁘게 지금 집을 꾸며주고 있어요.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제 따뜻한 집 생겼으니까 여기서 잘 지내다가 더 따뜻한 가족 만났으면 좋겠어요. 좋은데 분양가서 따뜻한 집에서 저희들 너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